14번 홀, 받을 것입니다. 자, 엄청 좋네요. 14번 홀은 오늘의 그 날씨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오늘 아일랜드 홀의 주변이 다 워터 회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밤에는 그리 어디에든 올려놓고 2번 타고 다음 홀을 이동할 수 있으면 최고, 최고입니다. 이정은 선수가 속상범호를 팔아놓으셨고 이제 5필을 남겨놓고 선수와 5판 차 지간세월 선수 지간세월 선수